안녕하세요 엔싸인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엔싸인의 유튜브 채널이 오픈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저희 엔싸인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들이 담긴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들 어떤 영상이 올지 기대되시죠? 혹시 이런 영상 찍어보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? 저 있어요 저는 엔싸인에서 보컬을 받고 있는 성인이랑 같이 듀엣하는 영상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오 멋있겠다 저는 환준이가 저희랑 옛날에 캐리했던 마피아 게임 영상 한번 올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 마피아 게임 네 이렇게 저희가 곧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싸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많은 촬영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픽 여기까지 알림픽 알림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 tac bé